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와 도색이 끝났어요 검정색 은색 흰색 이렇게 3도 끝났어요 어구 엊그저께 뒤지기 좀 많아 이제 좀 날 좀 풀렸네요 은색 실버에 포인트를 딱 이렇게 주니까 아주 튀지도 않고 예쁜 것 같아요 청틀도 도색하고 우리 사장님들 좋아요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 여기저기 이런 데가 있더라 이렇게 좀 알려 좀 주십쇼 아 봄날이네 아 이 카운티 이거 이거 2차 되게 힘든거 몸이 꽉 찼네 꽉 찼어 아 그래도 설이가 내리네 설이 이건 또 언제 들어온 거야 여기다 또 왜 리벳을 갖다 참석이 리벳이 아니네 아 이거 피스 갖다 그렇게 꼽아버렸네 살벌하다 살벌해 야 이 창틀을 살려서 해야지 이거 창틀을 놔두고 그냥 막 거기다가 피스 갖다가 그냥 타락 꼽아가지고 이것도 또 1점 하게 생겼네 아이고 아 창틀 안으로 딱 그거 샤링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아 아 이렇게 안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을 안하네 개선을 안하네 개선을 안해 아주 아유 짜증나 아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은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 아유 짜증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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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정말 사장님도 오늘 건강하시고요 운전 조심하시고 들어들 가세요 좋아요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 여기저기 있더라 이런 데가 이런 데가 있더라 이렇게 홍보도 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들어들 가세요